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메가스터디 수능 중국어 여러분들이 이번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6월 모의평가는 어떻게 출제됐는지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주의해서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그 팁도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중의 기본은 필수 단어예요. 여러분들 중에 단어는 대충 알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충 알면 수능 중국어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성조까지도 정확하게 물어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땐 1성과 4성, 2성과 3성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2성 3성이냐 2성 2성의 조합이냐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성과 3성 특히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도 주의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외우다가 얘랑 얘는 비슷하게 생겨서 좀 헷갈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노트를 따로 마련을 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수나 한자의 일부가 다른 경우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지의 샤오의 샤와 다짜후의 짜오를 섞어놨어요. 한 끗 차이죠. 여러분들 단어 외울 때부터 본인이 헷갈려하는 한자들을 모아두세요. 그게 팁이에요. 그 다음 다의어. 다의어라는 것은 만을 닫자. 의미가 많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명사나 동사, 동사형용사, 부사동사, 다른 품사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요. 동사의 의미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송과 지혜가 나왔는데 송은 선물하다, 배웅하다, 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혜는 반대로 받다, 사람을 마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있다면 다이어도 정리해 둬야겠어요. 자,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대화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관용적인 표현, 맞장구, 반대, 책망의 표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앞뒤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특히 중국어로 된 대화문이라든지 선택지 자체가 중국어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읽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문제를 풀 때도 내가 문제 푸는 속도가 제한된 시간 안에 들어오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하면서 연습하세요. 그리고 문화 영역은 기본 상식으로도 풀 수가 있지만 나오는 표현이 거기서 거기야. 어디에 위치하는지, 환경이 어떤지, 날씨는 어떤지 등등등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나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에 관련한 것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 필수 단어에 충실하면 문화 영역 문제도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 어법이요. 여러분들의 1등급을 발목 잡는 요인이 바로 어법인데 어법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순과 관련한 문제가 나오죠. 이번 문제에서는 보어인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그 요소가 들어간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말은 목적어 앞에 그리고 술어 뒤에서 술어의 보어 역할도 하지만 뒤에 너가 붙어서 뭐뭐의 라는 의미로 목적어를 앞에서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도 해요. 이러한 문장의 어순을 알고 있느냐가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선생님이 어법 정리해 줄 때 이 어순, 이 규칙은 죽었다 깨놔두니까 꼭 기억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의미 구별하거나 쓰임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방향보어가 출제가 됐어요. 방향보어와 목적어의 어순이 나왔는데 이건 역지도 선생님이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위치야! 라고 했던 부분이 시험에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정도부사의 용법도 마찬가지 정도부사는 얘랑 절대 쓸 수 없어! 라고 한 부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 어법 공부할 때는요. 죽었다 깨놔도 그래야 하는 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 그 개념을 먼저 확실히 잡고 주의해야 되는 거 예외가 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험을 조금 못 봤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마무리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따지아 신쿨러!